유럽 시장을 평정하고 있는 그 태판의 최신이죠 정말 쓰시면서 너무나 좋은 것이 우선 첫 번째 무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툴들이 본체 안에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브러쉬 또 찾아와야 돼요 거치돼서 찾아와서 또 꽂아야 되고 아예 올인원 그냥 바디 안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청소가 세상 빨라지고 세상 편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청소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타입니다 모타가 흡입력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안쪽에 들어가는 모타의 흡입력이 28,000rpm 여기 이 앞쪽에 안쪽에 브러쉬가 돌아가는데 브러쉬 역시도 저희가 6,000rpm 그래서 안쪽에서 빠르게 회전이 되면서도 흡입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모래 제거를 저희가 해봤는데 91쪽 08 제거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LED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훨씬 밝게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